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된 게 1170년에 일어난 무신정변이나 말 그대로 무신들이 일어난 무신들이 일으킨 정변인 던절박치 맞출 순 없잖아 이거 머리가 엄마 짜증나 속으로 저 문 앞에 있는 사이 몇 신다 동생들 좀 공부 좀 해 제발 뭐 하는 거야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 뻔치야! 이런 놈이 엄마한테 벅벅 벅 대들고 말이야. 공부나 좀 네 누나 성적을 봐라. 그래서 반만 좀 닮아봐라. 어떻게 똑같은 배에서 나오면 자식들 그렇게 나을 수가 있냐. 와 기분 최고다. 으 으 으 으 으 으 으 누구도 믿을 수도 없을 때 내일도 모르겠고 고통 없는 한가운데서 희망을 갖고 싶다며 사랑의 자신은 어려워 한 번 더 덮칠까보다 두려움이라도 두려워하지마요 믿어봐 죽을게 할 수 있다고 걱정하지마 한 번 더 도전을 하면 되는 거야 다시 한 번 더 덮칠까보다 조금 더 흐름이 안 돼 내일도나다 고맙습니다.